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슈퍼주녀 E.T의 특별훈련. 멤버들의 구박을 받으며 홀로 이를 악무는 E.T만의 은비겨운 투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형이 맞습니다. 그토록 고통 찐 이유는? 잘한다! 살고 싶다면 빠져나와라. 전복단차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들의 저잘한 몸부림이 시작된다. T자를 모르고 운전을 원하지 말라. 홍보의 T자 골목길 빠져나오기. 눈물겹도록 숨막힌 초보 운전 탈출기. 독독하고 저잘한 강추 토요일의 운전 수업. 다음 주를 놓치지 마세요.